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노래 잘 들었어요? 되게 좋대요 여러분들이 The apple of my eye 입니다 다시 만나서 되게 반갑고 그럼 오늘부터 지금부터 38페이지에 오버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버라고 하면 수화로 할 때는 이렇게 바닥을 깐 다음에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버 이거예요 오버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이거잖아요 Something is over something 이잖아요 오버 다음에 나오는 명사 이거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오버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래쪽 바닥일 때는 바닥이 뭔지를 말할 때는 전치사? 제가 바닥이 뭔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전치사 써야 돼요? 오늘 쓰고 한참 떨어져 있는 아래 게 뭔지 말하려면 오버를 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오버에 앞에 있는 그 주어 있잖아요 오버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래쪽이고 오버 앞에 있는 주어는 한참 위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바로 30번을 가보시면 Go over once ahead라 그러면 Something이 누구의 머리 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위다 아래다 아래 그럼 뭔가가 머리 위로 훅 넘어갔으니까 머리 위로 훅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이라는 말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요 Go over once ahead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go over once ahead의 주어는 대체로 이야기겠죠 주어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 두 번째 줄 보시면 I can't make heads or tails of something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줄 보이시죠? 그러면은 내가 이것에 머리가 어딘지 꼬리가 뭔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은 파악을 할 수 없다 여기서 make이라는 거는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 그렇죠 make이라는 동사를 쓴 거는 굉장히 좀 애써서 뭔가를 이제 알아내려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I can't make heads or tails of something 할 때 something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go over once ahead하고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go over once ahead의 주어는 사람이다 이야기다 이야기다 제가 옆에 이제 바로 대화를 가볼게요 남자가 did you understand what the professor meant? 이렇게 말하니까 what the professor meant가 이야기인 거죠? 맞죠? 그게 이해가 되느냐 understand의 대상은 이야기니까요 so what the professor meant 이해가 됐냐 그랬더니 it was 할 때 it 이라는 거 what the professor meant죠 그래서 그 얘기가 was way over my head다 이랬어요 여기 way라는 말을 동그라미 하고 품사가 뭐겠어요 자 이 품사가 명살까요 부살까요? 부사겠죠 그럼 이 부사는 명사가 아니죠 그럼 이 부사는 왜 썼냐면 over my head인데 내 머리 위인데 way라는 말을 써서 한참 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도 부사로 쓰인 거잖아요 정도 부사죠 여러분? 정도가 한참 멀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로 갔다인데 way라는 말을 쓰면 그 길이라는 게 길이 한참 위다 그래서 이제 over my head를 강조하기 위해 way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참 위로하더라 I think all of us were confused 이렇게 말했고 let's ask him to explain things again after class 했고요 여러분 ask 밑줄 긋고 묻다예요? 요청하다예요? 질문하다예요? 요청하다예요? 요청하다죠 구적으로 보면 ask somebody to 동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to 동사를 보고 이거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 a를 보면 she doesn't agree with what the professor said 했는데 이 문장이 맞나요? true or false?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false죠 뭐 때문에 false라고 생각하세요? agree라는 문제가 아니죠 agree가 아니라 모를 쓰면 맞았겠지만 understand를 쓰면 맞았겠지만 2번 the professor speaks too quickly 어디 x? quickly 이게 문제죠 그 다음 3번은 she didn't understand the professor 맞는 말이고 they couldn't hear the professor 할 때 어디가 x예요? hear 소리가 작았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음 자 그럼 이제 어버브로 넘어가 볼게요 어버브는 수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다가 손이 이렇게 휙 올라가서 탁 잡아요 아까 오버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를 쓸 때는 다리처럼 이렇게 빨래주처럼 이렇게 가로선이 있을 때는 오버를 쓰는 거고 어버브는 위에 뚝 떨어져서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참 더 위라는 얘기죠 오버보다 더 위에 있을 때예요 그게 기본 뜻이고 그러면 어 맨 마지막 그 박스 안에 있는 맨 마지막을 보시면 Honesty is above all other virtues 했습니다 여러분 virtue 뜻은 뭐예요? 미덕 미덕 덕 덕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덕들이 있잖아요 정직성이라는 덕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정확성이라는 미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덕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 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ll other virtues는 한참 바닥에 있고 그 한참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Honesty가 그러니까 Honesty는 최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1번에 above all else above all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바닥에 있고 그 위에 있으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말하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말하기에 above all 여러분 all else 밑줄 긋고 자 이거는 위다 아래다 아래 above 다음에 나오는 건 저 바닥에 있는 거니까 above all 모든 것 저 위에 뭐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말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ove으로 쓰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네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데 above나 beyond나 마찬가지 위에 있다거나 넘어갔다거나 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beyond도 넘어간 거니까 여러분 다리 산 너머로 갔어요 beyond the mountain이에요 그럼 mountain은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 beyond라는 것도 그 위로 넘어가니까 beyond 다음에 나오는 건 바닥에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bove나 beyond나 다 마찬가지 위로 가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above, beyond, approach 하면 이제 reproach 밑줄 긋고 위다 아래다 아래 그 사람은 reproach보다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above suspicion이에요 Suspicion보다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의심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럴 리가 없다 의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new president 스트레스 대화면 여러분 스트레스 무슨 말이게요? 강조 되게 강조 세게 말하는 거 강조했다 economic development를 모든 것 위에 강조했다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하다? economic development가 최고로 중요하다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탁월하다 이런 말 영어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칭찬하길 좋아하고 탁월하다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어떤 사람은 is head and shoulders above the res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the rest 밑줄 긋고 위다 아래다 아래 자 그러면 head and shoulders 밑줄 긋고요 품사가 뭐다? 무슨 사? head and shoulders의 품사 자 여러분 칩한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is head and shoulders 여기 head는 보통 머리는 셀 수 있지만 한정사를 쓰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a head다 그럼 진짜 머리를 얘기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어를 빼가지고 이거는 내가 관용적으로 쓰고 있다 이디엄을 얘기하고 있다는 표시로 어를 안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머리는 이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어가 없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head and shoulders above the rest라고 할 때 원래 비동사 다음에는 주어는 이이다 그랬으니까 주어가 어떠한지를 뒤에 보어로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럼 보어가 뭐예요? 보어로 한번 이쪽어보세요 보어가 above the rest 이것만 있어도 나머지 위에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head and shoulders라는 말을 써가지고 얼마큼 위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나머지 애들보다 얼마큼 위예요 머리도 위에 있지만 어깨도 위에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다 어깨에 미치라는 얘기죠 맞죠? 품사 품사 이해 되셨죠? 네 얼마큼 위냐고 head and shoulders above the rest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외우기가 좋아져요 그 말을 왜 썼는지를 아니까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뛰어나다는 얘기면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뭐 he is second to n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세컨드 더 세컨드 이런 거 더 안 쓰고 그냥 세컨드 넌 전체로 얘기를 하면은 그 누구에게도 둘째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도 둘째가 아니면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첫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she is in a class of its own 이러면은 클래스는 뜻이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클래스의 두 가지 첫째 계층 그것보다 더 쉬운 말 반 자 클래스는 원래 반 그리고 반이라는 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계층 요 반 그러니까 상류층이나 뭐 중류층이나 하는 층이라는 말이 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의 층이에요 그럼 이 층에는 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몇 등? 1등 2류 3류 4류 이렇게 내려갈수록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층에 있다라는 건 아무도 나한테 범접할 수 없고 내가 1등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you can't beat 이렇게 말하면 너는 패배시킬 수 없어 그러면 you can't beat 다음에 너는 걔를 때려 눕힐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어떻기 때문에 지금 beat 다음에 대상을 안 썼지만 you can't beat 이렇게 말하면 뒤에는 그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럼 그 사람이 강해서 약해서 강해서 되게 세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there is no substitute for somebody 하면 그 사람 there is no substitute for time 이렇게 말하면 탐을 위한 대체물이 없다는 건 아무도 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탐은 훌륭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substitute이라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체물이라는 명사인데 전체사가 완전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를 위한 이라는 전체사 for 완전 정해져 있을 때 substitute 한 다음에 뒤에 for를 쓰고는 이 위에다가 전체사를 이렇게 고리로 묶어 놓으시면 여기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체물이라는 말 또 다른 중요한 단어 replacement도 똑같이 for를 쓰는데 또 이게 대체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같이 묶어서 잘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다이얼로그 들어 볼게요 and project for the science fair was incredible 자 그럼 incredible 밑줄을 보시고 좋다는 거겠어요 안 좋다는 거겠어요 훌륭하다 와우 어쩌면 저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놀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science fair라는 말이 있는데 fair 동그라미 하시고 품사 품사 명사 전체사 for the arm for the arm 정관사 더가 나왔고 그 다음에 science라는 형용사와 fair라는 명사로 끝났어요 그럼 fair가 공정한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네 지금 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fair가 공정한에서 공정한에서 왔으니 좋은 말이겠어요 안 좋은 말이겠어요 좋은 말이겠죠 그렇죠 fair는 좋은 것들을 내다가 전시하는 박람회 그래서 우리가 직업 박람회 영어로 두 글자 job fair 도서 박람회 book fair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좋은 것들을 내다가 전시를 하기 때문에 fair라는 말은 얼굴 색이 흰이라든지 깨끗한이라든지 공정한이라든지 되게 좋은 말들이 된다고요 좋은 것들을 내다 팔기 때문에 그 물건들 상품들 제품들 제품이 영어로 좋은 것들만 내다 팔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건 집에서 먹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품을 뭐라 그래요 goods 그러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페어를 위해서 이 사람이 any project를 냈는데 그게 incredible 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she's really head and shoulders above the rest 이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애들보다 한참 불쑥 높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what does she want to do for her career 그래서 직업을 뭘 원하냐 하니까 I think she wants to become a mechanical engineer 했고 여러분 엔지니어를 밑줄 긋고 이게 뭐예요 기술자 아니고 공학자 기술자는 mechanic 이게 기술자 엔지니어는 뭐라고요 여러분 엔지니어는 공학자 연구하는 사람 직업이 달라요 층이 다른 거죠 자 그 얘기를 듣고는 A가 true person 해주세요 자 그녀가 자기의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다른 애들 거 위에다가 얹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 위에다가 얹어놨다는 얘기예요 자 true force 네 그냥 놓았다는 얘기예요 관용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무엇을 어디다 놓았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여러분 여기 관용적 표현 보세요 관용적 표현은 표가 나요 해다 앞에 어를 안 썼죠 이렇게 표를 낸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put 다음에 something이라는 일반적인 명사가 나오고 어디 위에다가 놨다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놨다는 얘기예요 뛰어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B를 보면 she is the best of them all true force true see n is really tall 자 D mechanical engineers have big heads and shoulders force 자 그 다음 beyond somebody 이러면 that's beyond me 하면 somebody 밑줄을 긋고 위라는 얘기예요 아래라는 얘기예요 아래 그러니까 그건 beyond입니다 내 위로 올라갔다 내가 이해가? 이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it's beyond me 하고는 그러면 여러분 it's beyond 거기 첫 줄에 보시면 it's beyond me why, how, what 보이세요? 이 동그라미 하시고 it은 it이 가리키는 바는 정보예요 뭐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활동이에요 내가 날 넘어서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it이 가리키는 건 정보죠 그러면 그 정보는 내가 아는 정보예요 모르는 정보예요 모르는 정보죠 그러니까 it's beyond me 한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WH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내려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는 모두 그리스 말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로마 말은 훨씬 규칙적인데 그리스어는 불규칙 복수형 같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it's all Greek to me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의심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의심을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 너머에 있다라는 거 beyond suspicion above suspicion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beyond가 그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써요 above 보다도 넘어가 있다라는 말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beyond belief 하면은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beyond dispute 하면 논쟁거리가 아니다 논쟁 위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beyond repair 하면은 수리될 수 repair를 넘어갔으니까 수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repair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수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beyond repair를 밑줄 긋고 동의어로 무슨 말이 있냐면 보통 굉장히 흔히 하는 말로 기계가 망가져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할 때 발음하시면 totale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total total 완전 망했다 이거에요 my kind is totaled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완전 자 그런 말이 beyond repair 하고 beyond once control 하면 control 넘어섰죠 통제가? 안 된다 그 다음 beyond description 묘사를 넘어섰어요 묘사가? 안 된다 너무 훌륭하거나 너무 참혹해가지고 beyond description이다 그러니까 beyond라는 말이 그걸 넘어서서 그게 다 다르지 않는다라는 말로 beyond가 나오면 읽어주시자구요 그 다음 예물을 보면 how Daniel how Daniel 여러분 how 밑줄 긋고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대체로 모르는 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how를 보면 어떻게 Daniel was able to walk down that path 그 길을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는지 라는 모르는 정보가 그 다음에 동사는 was for one beyond me 이렇게 되면은 날 넘어섰으니 이해가 안 된다 because 왜냐하면 one of his ankles one of 정해진 복수명사 one of his ankles was injured 돼가지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over beyond를 넘어가서 under로 갈게요 자 그럼 under 다음에 나오는 말은 위다 아래다 위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첫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what are you doing under the table 이렇게 말하면 you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under the table you는 아래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under the table 하면 테이블은 위 너는 밑에 이런 그림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under 다음에 나오는 건 위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거다 다음에 세 줄 내려와 보시면 그 박스 보고 있습니다 위에 박스에 세 번 세 줄 내려와 보시면 Children aged six and und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six and under 밑줄 그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6세 미만 아니면 6세 이하 6세 6세 이하 미만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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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 애들이 나이 들었다?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거는 나이 든 이렇게 읽고 얼마큼 나이 들었냐면 6거나 그 다음에 6인 애들 그리고 under what? under 6 다시 쓸 필요는 없다 그러면 6가 위다 아래다? 위 그러면 under 6라는 말은 6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what are I doing under the table? 테이블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죠? 그러면 under 6만 하면 6&가 없이 under 6라 그러면 6세 미만 그런데 6세 이하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6&under 됐죠? 오버도 마찬가지예요 오버 자체는 초과를 말하기 때문에 6세 이상이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6 and over 그렇게 얘기하면 오버 6라는 말이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오면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10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버라든지 이런 말을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under나 오버는 이상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거나 초과니까요 되셨죠? under하고 오버는 그 숫자에 닿았다 안 닿았다 안 닿을 때 언더나 오버를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초과다 미만이다 이런 걸 되게 정확히 지키기 때문에 한번 앞에 6라 숫자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밑에도 보시면 he studied under Freud in the 1900s 했는데 자, Freud 밑줄 긋고 선생이다 제자다 자, Freud는 선생 희는 제자 중간의 동사 스터디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under 다음에 나오는 건 위니까 자, 그 다음에 come under fire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fire 밑줄 긋고 위다 아래다 위 그럼 어떤 사람이 불 밑에 있어요 상태 좋다 안 좋다 이 사람의 상태 안 좋다 그럼 굉장히 혼이 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파이어를 포탄이나 총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어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 외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이어가 좋을 리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 외에도 두 번째 줄을 보시면 draw fire라는 말이 그 사람이 불을 끌어당긴다 여기서 이제 불이라는 게 호된 호통이라든지 이런 말이 되니까 그 사람이 비판당한다는 얘기고 fight fire with fire 하면은 뭐 대판 난리가 났네요 파이어를 싸우는데 파이어로 싸우니까 서로 막 불을 던지면서 서로 불을 던지면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되죠? 서로 막 불을 던지면서 되게 서로 뭐라 그러면서 싸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in the line of fire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파이어가 굉장한 비판이나 아니면 총격을 얘기하니까 총 맞는 선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줄 위에다가 자기 서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줄 안에 뭐를 이렇게 넣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은 무슨 the line? on the line 이렇게 되면 in the line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그 총격하는 선 선 위에 있는 거에 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선이면 다 on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선 안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글자를 이 위에 쓰세요 하는 이야기인지 그렇게 구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비판하고 총격을 비판한다는 말이 또 영화에 많아요 서로 이렇게 좀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말들 되게 많거든요 비판하고 저항하고 갈등하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보시면은 이제 밑에 네 줄 내려와 보세요 꼭 알아야 되는 건 흠을 잡는다라는 표현 자 발음해 보면 find fault with somebody 이런 걸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죠 fault를 찾아낸다 이 사람과 이래가지고 보통은 여러분 find 한 번 보세요 보통은 find 다음에 뭔가를 제가 뭘 찾았어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걸 어디에서 찾았는지 궁금하죠? 보통은 전치사 in을 써요 여기에서 찾았다 근데 지금은 find fault라는 게 진짜 어 fault가 있구나 막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야 fault를 찾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물건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in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걸 쓰지 않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한테 흠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치사 with를 쓰는구나 일반적인 경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야지 find fault with를 잘 붙잡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는 다시 자 일반적으로는 find something in something 근데 지금은 find fault with somebody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해보죠 find fault with somebody with가 맞다는 걸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 사람한테 흠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이 사람에게 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내가 화가 났어요 I'm angry 그 다음 전치사 with죠 I'm angry with you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로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전치사 뭘 쓰자 with 자 그 다음에 또 아 그 옆에 보시면 pick holes in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안에 구멍을 막 pick이라고 하는 건 찌르는 거죠 구멍을 빵빵빵빵 이렇게 찌른다는 거는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구멍을 숭숭숭숭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흠을 잡는다는 얘기가 되고 또 run somebody down 이러면은 자 여러분 체판 보시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여러분 달라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run이라는 말이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run했다 이 사람 down 이런 관계가 되면 run이라는 동사는 자기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동사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를 달리게 한 거예요 얘는 자기도 있으면서 얘를 뭐 한다고 그러죠? 운동장 뺑빵이 돌린 거예요 지금 맞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얘한테 무슨 말 있잖아요 뭐 한다고 군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시키고 그러는 걸 뭐라 그러죠? 뺑이 친다든지 지금 자기는 뛰지 않고 얘를 뛰게 한 거예요 얘를 이제 돌린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제 I ran him down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뭔가 못 사귀고 가만히 못 있게 한 다음에 얘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비판을 했다거나 안 좋게 했다거나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et at somebody about something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 get at somebody about something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바싹 간 거죠? 자 그럼 여러분 at 이라는 헌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다라는 말 다음에는 look at 그 다음에 듣다라는 말 다음에는 listen to 그 다음에 공을 던지는데 throw a ball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맞히려고 던지면 add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훅 던지면 to 어느 게 더 빠르다? add 그렇죠?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볼 때는 s을 쓰고 그 다음에 소리는 빛보다 덜 빠르니까 거기에 이렇게 간다고 to를 썼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긴 갔죠? 그 사람에게 갔어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팍 간 거죠? 그러놓고 이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사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확 가가지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겁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유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쓰지 않죠 자 그러면 저 사람을 무엇에 대해서 가서 막 뭐라고 따지고 막 뭐라고 한다 이거 사실 한국말로 뭐라고 옮겼을 때 뭐 호되게 꾸짖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죠 자 이 말은 진짜로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 팍 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막 따진다 이 말이겠죠 영어로 뭐라고 get at somebody about something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문을 볼게요 the new law immediately came under fire 자 상황 알겠죠? 새로운 법을 만들기는 했으나 즉각 fire 밑에 들어왔으니 굉장히 심한 비판을 당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rom the press 하자 이 비판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the press라는 언론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come이라는 동사가 있으면 누가 왔다 그럼 궁금한 거 어디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붙어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왔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다음에 35번에 under the weather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자 그러면 the weather 밑줄 긋고 위 아래 the weather는 위죠 그쵸? 그러면 날씨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under the weather I feel under the weather 이렇게 말하면 몸이 찝어주도 하고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날씨 밑에 있다라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보통 날씨 하면 생각나는 건 구름이에요 그쵸? 그러면 위에 구름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구름이 많이 있다 몸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고 그러면은 이렇게 삭신이 안 좋고 그렇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under the weather 할 때 이 weather를 그냥 날씨로 해석하기 보다는 아마 구름이라든지 이런 게 낮게 깔렸다는 이야기겠다 그러면은 몸이 좀 그렇다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I'm not feeling myself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not feeling myself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I'm not feeling myself 하면 myself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 자신 오늘 내 자신 같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자신은 원래 좋은데 안 좋은데 좋은데 오늘은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오늘은 그만 못하다 이런 얘기겠죠 맞죠 여러분 예 원래 내가 이렇지가 않거든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줄 내려와 보시면은 in all weather 혹은 in all weather 원래 weather는 불가사 명사로 weather는 불가사 명사 완전 불가사 명사거든요 근데 딱 이 표현에서만큼은 in all weather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weather가 어떻다고요? 불가사 명사인데 근데 딱 이 표현 어떤 상황이 발생하건 이럴 때는 in all weather 해가지고 여기서 s를 쓰는 이유죠 여러분 s 동그라미하고 여러 개라서 쓴 거예요 종류가 다양해서 쓴 거예요 종류 바람이 불건 비가 내리건 뭐가 어떠건 간에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in all weather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날씨가 오더라도 이걸 해내겠다 이런 말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weather permitting 이런 건 워낙 흔히 하는 말이니까 자 여러분 permit 밑줄 긋고 permit 아시다시피 허락하다잖아요 허락하다의 주어가 뭐라는 얘기 날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날씨가 허락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영어 두 단어 뭐라고 하는구나 weather permitting 이렇게 표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글을 읽을 때 수월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옆으로 가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고 weather가 동사로 쓰이면요 동사로 쓰이면 비바람을 받으면 서서히 변해간다거나 풍화작용 있잖아요 그리고 비바람을 겪으면서도 잘 겪어낸다거나 그래서 참다라는 인주로 같은 뭔가 단단하게 버티고 참는다라는 좋은 말로도 쓰이니까 아주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예문에 I'm really under the weather today 이렇게 말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겠죠? And won't be able to come to the office Under the weather하고 사무실 안 가면 되나? 자 뒷페이지 자 이 업이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휙 이렇게 올려서 수화를 하고 다운은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럼 업이 올라가는 거고 다운은 내려가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걸 아주 잘 살려볼게요 그러면 저 여러분 저 위에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조그만 글씨 한 손에 검지만 빼서 위로 올린다 위로 올라가는 공간감은 향상 그렇죠? 뭔가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우월 남보다 잘난 거 그리고 막 업됐다 이런 한국말로도 그렇죠? 흥분했다 이런 말은 마찬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다 완전히 꽉 찼다 이런 말까지는 다 괜찮은 거지만 안 좋을 때는 과잉 지나치다 너무 많이 이런 뜻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고 첫 문장 보면 He's up and about again after the operation 이렇게 말하면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어난 거죠? 어바웃이다 뭐예요? 여러분 어바웃 수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게 수화예요 주변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바웃이다 무슨 말이에요?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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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해졌다 그쵸? He's up and about again 다시 멀쩡해졌다 after the operation 수술 여러분 the operation 밑줄 긋고 먼저 나죠 after 다음에 나오는 말은 먼저 자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와 보시면은 내 쪽으로 우리 쪽으로 달려온다 라는 말인데요 달려오면은 run up 이라 그러고요 달려서 멀어지면 run down 이라 그러는데 다가오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뒤에 전체사가 to us라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오니까 자꾸 사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run up 또는 came up to me walk up to me 이렇게 얘기하고 walk down the street 이라고 하면 쭉 멀어지는 zoom out이 되는 그것을 up이나 down으로 거리감을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이동이 있을 때 가까이 오면 뭐라 그러고요 이동이 있을 때 가까이 오면 up 멀어지면 down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fuel prices에서 연료 가격이 올라갔다 하는 거는 우리나마랑 똑같네요 올라가다 영어로 올라가다 영어로 went up 순서만 바꾸면 돼요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궁금한 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궁금하죠 증감의 폭을 표현하는 유일한 전체사 buy 그래서 옆에 놔야지 얼만큼 오르고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아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음에 전체사 buy를 쓰는 것이 편안해 보이도록 그 다음에 3%의 %의 s를 쓴다 안 쓴다 절대 안 쓴다 3%는 %가 3개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3이라는 %라고 하는 여튼 이유가 어쩌건 간에 %의 s 안 씁니다 한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결코 안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add up 이라든지 gather up 이라는 말은 더하거나 모으면은 높아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add down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add down 이 뭐야 add up이지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으로 보면 the stream dries up in summer 할 때 마르면은 물결이 마르면은 사실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up을 쓰는 것은 업에 무슨 뜻이 있다 완전히 그래서 업에 완전히가 완전히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divide up split up 이렇게 하면은 가르면은 원래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르면은 쪼개지니까 작아지는데 divide 나누면 작아지는데 그런데 업을 쓰는 것은 이 업이 무슨 뜻 완전히 깔끔하게 나눈다 깔끔하게 완전히 이런 말로 작아질 때도 업을 쓰는 것이 불만하고 time is up 하면 시간이 끝났다 라는 거니까 완전히 이제 complete 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번 굉장히 중요해 많이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be fed up with something 이라는 걸 보겠어요 자 이런 fed 밑줄 긋고 fed의 뜻 원래 뜻 원형 feed 자 그러면은 feed가 지금 보면은 be fed라는 수동태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I am fed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먹은 게 아니라 먹인 게 아니라 먹인 것도 아니고 자 나는 어떤 거예요 먹여진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뭘 먹여줬는지 궁금하죠 나한테 누가 뭘 먹였는지 궁금하죠 맞죠 나는 먹은 애도 아니고 먹힌 애도 아니고 먹여진 애니까 그런데 뒤에 up 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뭔가가 올라왔죠 뭐가 올라왔겠어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먹혔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뭔가 먹으면은 위가 비어있다가 차 오르죠 fed up 너무 올라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오죠 그렇죠 I'm fed up 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올라올 정도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뭘 먹었는지는 나한테 부어진 것이 뭔지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럼 내가 없다가 갖게 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바이 BPP 바이 맞습니까 자 내가 뭐에 너무 많이 물렸는지 나한테 무엇이 너무 많이 먹혀졌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BPP 바이 맞다 틀리다 바이는 옆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한테 먹혀진 것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는 지사 with를 쓰는 것이 맞죠 이것은 제공된 것이잖아요 됐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I'm fed up 하면 너무 많이 먹었어 with something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렸다가 되는 것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I'm tired of something 이렇게 말할 때 tired의 뜻은 피곤하니? 아닙니다 자 피곤하니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 with를 써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of를 쓰면 그것에 대해 라는 말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쳤어 라는 말이 몸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지겹다는 말로 읽힌다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겹다 완전 지쳤어 지금 너무 지겨워 이럴 땐 뭐라고 합니다 Be tired of 몸이 피곤해 이럴 땐 I'm tired with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피곤하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리미가 떨어진다는 건지를 전치사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옆으로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I'm sick of someth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sick의 뜻이 두 개예요 원래 그 sick의 첫째 뜻은 아픈이지만 사진 찾아보시면 sick의 뜻이 딱 두 개입니다 첫째는 아픈 두 번째는 토할 것 같은 아 여러분 토할 것 같은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잖아요 그 멀미 참얼미 참얼미 하면 토할 것 같죠 그쵸 맞죠 멀미가 영어로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sick의 뜻 토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I'm sick of something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토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sick이라는 형용사가 아픈이라는 뜻까지만 알고 있으면서 be sick of 지겹다라고 하면 안 들어오죠 그러나 motion sickness 같은 표현을 생각하면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하고는 이제 그렇게 기억한 것은 안 잊어먹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I've had enough of something 이렇게 말을 해요 I've had have had 밑줄 긋고 무슨 시제? 이런 걸 이름하여 뭐라고 불러요 have pp를 쓰면 완료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것을 가진 건 지금 가졌다가 아니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충분한 것을 가져왔으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분히 가졌으면 이제는 어떻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I've had enough of your nagging 이렇게 말하면 네 잔소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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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얘기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have had enough of it을 줄여가지고 I've had I've had it 이렇게 말하면 it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 동그라미하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 수를 그냥 줄여 말해 그럼 네가 알아 들어줘야 돼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대명사로 말한 건 그게 꺼내 말하기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it이라고 그거 이제 난 다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좋다는 거 알아 들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 볼게요 남자가 How about going to a movie tonight? 이랬어요 반가운 이야기 포인트는 a movie 그러자 여자가 I've been sort of father with movies recently 여러분 sort of 이쪽을 긋고 뜻 종류란 뜻 아니고요 왜냐하면 sort of이 종류면 지금 여러분 sort가 명사라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sort of 전체의 품사는 sort of이 쭉 긋고 품사 부사예요 부사 자 뭘 수식하는 fed up을 수식하는 그래서 sort of하고 kind of이 지금 앞에 어를 안 썼잖아요 여러분 sort 앞에 어가 없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sort나 kind가 가산 명사예요? 불가산 명사예요? 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잖아요 뭐 어떤 동물을 펭귄은 펭귄 쌀 그 다음에 일종의 새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펭귄이 일종의 새냐 라고 물어보든지 하여튼 새다라고 얘기하려면 일종의가 용어로 뭐예요? kind of bird 이렇게 가죠 S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 S 쓰면 안 돼요 앞에 a kind다 하면 a kind of 하고는 단수로 맞춰주셔야 돼요 비록 제 주어로 복수를 썼다 하더라도 일종의 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면은 뭐 뭐 뭐 뭐는 뭐 그 만약에 kinds of birds 이렇게 수를 맞춰줘야 되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라고 말할 때는 완전 가산 명사예요 근데 지금 여기 sort 앞에 어가 없잖아요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sort of이 지금 fed up을 수식하는 무슨사? 부사인 거고 뜻은 약간 일종이라는 말도 약간 물타기 하려고 쓰는 말이잖아요 펭귄은 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펭귄은 일종의 새다 이러면은 그냥 새라고 하긴 좀 그렇다 약간 좀 새의 인면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kind of이나 sort of는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sort of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다소 라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세요? 다소 잘 생각 안 나죠? 꽤 라고 하면 P로 시작하는 단어 아세요? 꽤 자 적어 주십시오 꽤 그 사람은 꽤 어떻다 이렇게 말하려면 pretty 정도 부사 pretty가 꽤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소 약간 이러면 R로 시작한 단어 생각나셨어요? rather 이잖아요 rather 이 말을 바깥치게 하려면 I've been rather fed of it 이런 정도가 가장 가까워요 근데 만약에 되게 세게 말하려면 I've been pretty fed of it 이렇게 말하면 pretty라는 말의 뜻은 꽤 꽤 물렸다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sort of이 무슨 부사라고요? 정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 근데 완전 물렸다고 그냥 말하기에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kind of이나 sort of 쓰는 거고 fell out with movies recently they all seem so violent 되셨죠? they가 뭘 가르켜요? movies 자 그 다음에 how about we go see a comedy then? 이렇게 말했고 자 여러분 how about 밑줄 긋고 자 how about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how about 다음에 저를 쓸 수 있었던 걸 몰랐죠? 지금 how about 다음에 주어동사 쓰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how about 전체 다음에 우리가 뭐 하면 어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회화니까요 The theaters are too expensive 극장을 가면 너무 비싸고 how about we rent a DVD instead?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극장은 너무 비싸니까 뭐 이런 걸 해보자 해서 이제 카마디라는 말이 이제 희급 같은 걸 보러 가지 않은 얘기로 들려서 다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나왔네요 how about we rent? 되셨죠? how about 다음에 명사만 쓰는 게 아니라 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e's tired of violent films true force 이 사람은 영화에 질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화에 질렸다는 말이 꼭 폭력적인 영화에 질렸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유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she's been bored lately at the movies 하면 영화에 최근 들어 지루해 해왔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쵸? 그 다음에 she's a movie critic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화 B평가다 안 되겠고요 she doesn't like comedies 하면 comedies가 싫어서가 아니라 왜 못 가는 거죠? too expensive 이니까요 그래서 doesn't like X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뭐에 질렸다 그랬어요? 영화에 질렸어요? 폭력적인 영화에 질렸어요? 영화에 질렸다 그랬지? 폭력적인 영화에 질렸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아냐 어냐 이런 거 되게 따지는 언어잖아요 영어는 그럼 옆으로 가서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둘만한 내용은 박스 안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올라가 보시면 적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적을 때는 이렇게 아래로 적어야죠 그러니까 copy down, write down, put it down 이런 식으로 적다라는 말에 다운을 많이 쓰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유용해요 분명히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꿀꺽 먹다라는 말이 있는데 꿀꺽 먹으면은 아까 토할 때는 fed up 이지만 꿀꺽 먹으면 gulp it down 이렇게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얘기죠 밑으로 쑥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come down with가 수거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200개 중에 표현되어 있는 거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몸전 웃는다 영어로 come down with something 여러분 something 동그라미 하고요 something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중에서도 뭐 병 병 앞에는 with 쓴다 ox 병 앞에는 with 쓴다 병은 가진 것이다 ox o 병은 가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병을 가진 병 앞에 with를 쓴다는 것은 죽을 때만 빼고는 늘 그러면 되고 또 특히나 감염됐다 같은 이런 좀 단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infect가 감염인데 감염을 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감염을 당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감염 됐다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에 걸렸는지 여기다 병을 쓸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전치사 with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단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단어는 어렵죠 근데 diego knows라는 말의 뜻만 알면은 이게 이제 진단이라는 단어인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럼 의로가 영어로 뭐냐 이러지 마시고 진단받았다는 거는 이 병을 어떻다는 얘기니까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치사 with를 쓴다 죽을 때만 빼고 병 앞에는 with 쓰는 겁니다 죽을 때는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뭐 암으로 죽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로부터 이 사람의 죽음이 온 것이고 죽음으로 인해 이 사람은 이 병으로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의로부터 떨어졌죠 전치사 of나 from을 쓴다 외부적인 요인일 때는 of를 쓸까요 from을 쓸까요 그 사람이 추위로 죽었다든지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이건 그 사람 안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전치사 from 자 그럼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죽었으면 그 사람 절망으로 죽었다거나 좌절로 죽었다거나 그러면 전치사 of 병 정도는 왔다 갔다 어리면 쓴다 자 그러면 좀 전에 come down with 말씀드렸고요 다운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는 거니까 바로 밑에 보면 fill down 이라고 말하면 우리도 다운됐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약간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fill down 바로 앞에 보시면 hand down pass down 하면 앞에 hand나 pass라는 말이 hand 했다 그러면 손 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뭐 했다 게다가 hand down 이러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아래 그럼 뭐 한 거야? 넘겨준 거죠 아래로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후세로 넘겨줬다는 말을 hand down이나 pass down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조상 선 이렇게 내려가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후손 이런 말 영어로 많이 하잖아요 후손이 영어로 뭐예요? 소리 내보시면 descendant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관심 되게 많아요 이거 위아래 우리도 오히려 우리가 좀 관심이 없죠 족보 옛날에는 생각 많이 하다가 우리는 요새 족보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세대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관이 이게 있잖아요 직선적 시간관 그래가지고 과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아래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단어 다시 발음해 보시면 descendant도 있고 우리가 이 후손들한테 무엇을 넘겨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한다? hand down, pass down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중요한 거죠 환경 얘기 많이 하는 것도 후손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고 자 그러면 37번 넘어갈게요 the ups and downs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쓰는 표현이고 살다 보면 업도 있고 다운도 있죠 업들도 있고 다운들도 있으니까 흥망성쇠 이런 것들을 the ups and downs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업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현들 다운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적어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걸 좀 지적을 해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양육이라는 명사 있잖아요 양육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그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동사 bring 어디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위로 애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 육성 키운다는 걸 뭐라고 한다? up bringing 동사로는 bring up 자 그럼 다시 bring 밑줄 긋고 bring은 지가 오다예요 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즉 bring이란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bring up이라고 말할 때 주어는 누가 누구를 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bring up이 육성하다예요? 자 그럼 누가 누구를 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오게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게끔 만들어요? 업되게 그러니까 육성하다를 뭐라고 키우다를 뭐라고 하는구나 bring up 그리고 명사로는 upbringing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왜 키우다라는 동사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게 grow라고 raise라는 말 있잖아요 grow가 자기가 잘하다 해도 쓰고 뭐를 키우다 해도 쓰거든요 그런데 grow의 대상은 식물만 grow라 그래요 동물은 grow라고 하지 않아요 동물은 raise라 그래요 그래서 raise는 사람에 대해서도 써요 그런데 이제 bring up은 사람한테만 써요 다시 키우다 세 가지 자 뭐뭐뭐 grow 그 다음 raise 그 다음 bring up bring up bring다 하면 업이 필요하고요 raise다 하면 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raise는 어차피 올리는 거니까 제 말 아시겠죠? raise는 항상 올리는 거기 때문에 raise다 하면 업이 보통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bring은 어디로 가지고 오는지 얘기해야 되니까 up이라는 말이 필요했고요 grow의 대상은 뭐를 키우는 거다 식물 자 그래서 upbringing 좋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 중간에 있는 업투데잇이나 이런 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와도 이런 것들 문제가 별로 안 되고 다음 다음 줄에 낡은 누추한 이런 말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어렵죠 아주 많이 써요 발음하시면 down at hill 자 이게 낡은 누추한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어요 힐은 뭐예요? 힐은 힐이죠 힐이죠 힐은 신발에 있는 힐이에요 그러면 힐이 down이라는 얘기는 힐이 up이 아니라 힐이 down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업인 힐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상태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상태? 경제적인 상태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으니까 이런 거 신고 다니는 거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이런 신발 못 신고 다니죠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뒤축이 다 잃죠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뒤축이 다 잃죠 그래서 힘들고 누추하고 지쳐있고 이럴 때 뭐라고 한다 down at hill 이거 아주 진짜예요 부요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반대말은 뭐냐면 소리를 내보시면 well healed 뒤축이 아주 쌩쌩해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돌아다니면 막 양탄자 깔아주고 그래요 바닥에 막 얼마인가 깔아줘 그러면 well healed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나왔어요 다음 다음 줄에 보시면 down to earth라는 말 보이시죠? 찾았죠? 다운이 다 안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업이 어떨 때 안 좋냐면 너무 흥분해 있을 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 때 그런 건 안 좋죠 다운은 어떤 면에서 좋아요? 차분하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운 to earth는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나쁜 의미 아니고 몽상을 꾸지 않는다는 얘기로 현실적이고 좋다 그럼 다운 to earth에 P로 시작한 단어 동의어 적어볼게요 보통 이러잖아요 다운 to earth 밑줄 긋고 동의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P로 시작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practical 그렇죠? practical은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보증금이라는 좋은 표현이 났어요 보증금은 밑에다가 깔아놓는 돈이다 깔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가져간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한다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보증금이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보증금이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라고 한국에서 얘기할 때 전세를 생각하면 전세 자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전세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전세가 없죠 그래서 맨날 월세를 내서 미국에서 다운 페이먼트는 한 달치 월세예요 들어갈 때 한 달치 월세를 다운 페이먼트로 내고 그 다음에 그 달이 끝나면 또다시 월세를 내고 계속 월세를 내다가 월세 기간이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달치를 자기가 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냈던 다운 페이먼트를 돌려받게 돼요 되세요? 여기까지 됐죠? 다운 페이먼트를 돌려받을 때 이제 무슨 계산을 하냐면 그간에 못 낸 수도값 전기세 가스요금 그 사이에 망가뜨린 기기 청소 안 해놨으면 청소비 이런 걸 다 까고 그 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남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화를 읽을 때 우리나라 상황처럼 읽으면 다운 페이먼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훨씬 간단한 한 달치만 줬다가 깔 걸 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다운 페이먼트 아니라 키 페이먼트라고도 얘기해요 키 키 머니라고도 얘기해요 다운 페이먼트 동의 뭐라고요? 키 머니 열쇠를 받으려면 줘야 되는 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he learned how to cope with the ups and downs of life 했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앞에 나왔어요 파워드라는 책에 단어 500개 있는데 500개만 뽑아놨는데 그 중에 들어간 동사 cope 자 여러분 cope with 이렇게 위드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cope with는 자 여러분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cope with something은 he learned how to cope with the ups and downs of life 이렇게 문장이 될 때 그럼 the ups and downs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the ups and downs of life 그러면은 삶의 흥망성쇠 그러면 흥에 관심이 많아져요 쇠에 관심이 많아져요 잠깐 일반적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업 and downs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삶에는 업 and downs가 있습니다 좋은 때의 포인트가 있어요 어려울 때의 포인트가 있어요 어려울 때의 포인트가 있죠 업이면 참 좋은데 업이다가 다운이었다가 업이었다 다운이었다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사는 게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전 동의를 충분히 안 하는 분위기인데 사람들은 삶에 계속 업일 것만 같지만 사실은 다운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 업 and downs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일단 코어 미드의 대상은 항상 안 좋은 일이에요 이 어려운 난관을 만났어요 만나서는 코어 판다 라는 말이 감당하고 타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이렇게 쓸 거야 아마 쿠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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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쿠데타 쿠데타 쿠데트 쿠 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쿠데타가 이게 때려 부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어 위드 썸띵은 그 썸띵 이 난관 어려움을 갖다가 때려 부수고 이렇게 타개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어 위드를 기억하더라도 코어 위드가 타개하다 또는 감당하다 뭐 어쩌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코어 위드의 코프가 어디서 왔다 쿠데타에서 왔다 이렇게 해두면 쿠데타하고 스펠링 많이 비슷하고 저걸 타개하는 거니까 기억하기가 한결 낫죠 여러분 그래서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하고 빨리 져먹잖아요 빨리 외우고 빨리 져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외울까 생각해보고 그러는 게 훨씬 낫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A 한번 봅시다 자 chair가 is familiar with all of the entertainment business 에서 연예인 되고 싶어들 하긴 하지만 entertainment business가 좋기만 하다 어렵기도 하다 어려울 때도 많다 들어갈 말은 뭐다 chair is familiar with all ups and downs the doctor's explanation of my sickness 내가 아픈 것에 대해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어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 머리 너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너머로 갔다 그렇게 합시다 시제 바꿔서 뭐라고 went over my head went way over my head 이렇게 하시든지 그 다음에 3번 why golden stayed out all night 하면 stayed out 할 때 out 밑줄 그으시고 품사 뭔가요 부사 부사죠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밖에 머물렀다 뭐 밖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왜 골든이 밤새 밖에 머물렀는지 그럼 뭐 밖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집 밖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어려워하거나 비워놓고 가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stay out of his house 이 얘기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밖에서 계속 있었느냐 이것은 is 그런 다음에 왜 그랬는지는 어떻다 알 수 없다 자 이해가 안 된다 자 들어가 비동사 다음에 알 수 없다로 얘기하려면 뭘 쓰면 되겠다 나를 넘어선다라는 말 beyond me 이렇게 하면 되겠다 she's feeling 어쩌구 so she couldn't come tonight 좋아서 안 좋아서 안 좋아서 들어가야 할 말 she's feeling under the weather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옆으로 갈게요 미니 5 자 여러분 4를 보면은 4는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말인데 어디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위하여라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본 거죠 다시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4를 한국말로 해석 굉장히 많이 하는데 누구를 위해 라고도 해석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뭐뭐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뭐뭐를 향해 라고도 해석하고 또 뭐뭐 동안 이라고도 읽고 또 있습니까 뭐뭐하기 위해 뭐뭐를 위해서 그 정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해석을 할 때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아이는 뭐 여자애 치고는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자 그 애가 키가 커요 she's tall 그 다음에 여자애 치고는 치고는 영어로 for예요 그러면은 for a girl 이래가지고 이 for을 뭐 뭐 치고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한 방법이다 맞죠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한 글자가 치고는 이라는 말까지 되느냐 이런 건 되게 불편한 방법이죠 사실은 이 모든 개념의 공통점이 있어서 그걸 하나의 글자로 표현을 했겠죠 그러면 for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는 전체사지만 하나로만 얘기하자 그러면 손짓을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고 바라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바라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또는 사과하거나 근데 무슨 일 때문에 하면은 그 일을 생각하고 바라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때문에는 대체로 이제 이 때문에라고 얘기를 할 때는 blame 같이 blame somebody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비난할 때 전에 있었던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문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일은 과거다 미래다 과거죠 그렇죠? 그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 때문에라고 이제 ing를 많이 쓰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때문에를 얘기할 때는 과거를 바라본 거고 뭐뭐를 위에는 어디를 바라본 거고 미래를 바라본 거고 그 다음에 뭐뭐를 향해는 뭘 바라본 거고 미래죠 어디 향해 그럼 저쪽을 바라보면서 간 거죠 그럼 그쪽을 바라보면서 가는 뭐라는 말이 생기죠? 자, 거길 바라보며 그쪽을 향해 가는 for가 동안이 되는 건 그걸 바라보며 가면 그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이제 동안이라는 말도 시작할 때부터 목적지를 바라봐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어떤 기간이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다가 뭐뭐 치고는이라고 할 때 뭘 바라본 거죠? 그 아이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뭘 바라본 거예요? 평균적인 것을 바라본 거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것을 바라봐라 한 여자애를 바라봐라 그럼 그 평균적인 애를 바라보니 이 아이가 어떻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고 크다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or가 나오면 항상 옛날을 바라본 건지 앞으로를 바라보는 건지 일반적인 걸 생각하는 건지 뭔가 하여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가자고요 자, 여러분 거기 밑에 38번 for good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good이 good은 좋은 거예요 근데 for good 전체가 영원이라고 해서 영원희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영원은 어때야 돼요? 영원은 영원이 어때야 돼요? 영원이 좋아야죠, 그렇죠? for good 미래를 바라보는데 영원을 계속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 다 생략하고 뭐라고만 for good 자, 뒤로 가볼게요 좀 전에 for good을 보셨는데 for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내려와 보시면 아, for good 맨 윗줄에 저것도 좋네요 아우, 잘 됐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 good for you 당신을 바라볼 때 이건 좋은 일이다 이게 good for you여서 for good과 good for you는 많이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형용사 쓴 걸 보면 확실히 영어로 뭐라고 for certain, for sure 이렇게 형용사형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할 때 for real이라든지 for sure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for good만 그런 것이 아닌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대화 볼게요 남자가 when I got on the plane 자, 포인트 plane 비행기 얘기에요 when I got on the plane 그럼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배우려고 오셨잖아요 when I got on the plane 하면 동그라미 plane 네, 하세요 짤막짤막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정신 차리기 어렵잖아요 그럼 when I got on the plane 하면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얘기를 꺼내고 있다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얼마 좋아 I didn't know I was leaving my homeland for good 어허 자, 뭐예요 지금 포인트는 leaving my homeland for good 고국을 떠나는데 for good for good 앞으로 계속 평, 계속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for good이 아, 진짜 영원히라는 말이 되는구나 그 다음 how could you have 자, 그러면 have 밑줄 긋고 본동사에요, 조동사에요 가지,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어 가지다란 뜻입니까 아니죠 조동사에요 뒤에 무슨 말이 빠진 거예요 how could you have known known이라는 pp형이 빠진 거죠 이거 이제 굉장히 문법 얘기로 들어갔어요 자, could have pp 하면은 무슨 뜻이 돼요 could have known은 무슨 뜻이에요 능동형으로 하면 I could have known 하면 알 수도 있었다 조동사 다음 해피피 쓰면은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라든지 뭐뭐 할 수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조동사에 피피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known이라는 말을 지금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how could you have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니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no one knows what will happen tomorrow 되셨죠 자, 그러자 남자가 that's true and if someone did that's true and if someone did they would be rich they did가 뭘 가르쳐요 만약에 그들이 누군가가 그랬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뭘 했다면 knows if someone knows 근데 knows를 왜 과거 시대를 써요 가정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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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랬다면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알아듣는 거죠 그랬다면 they would be rich 했고요 자, 그러면 someone인데 왜 they로 받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서 자, 뭐라고요 여러분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니까 he라고 하기도 그렇고 he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they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would를 썼는데요 we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they will be rich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정법 얘기 이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 if someone did they would be rich 이렇게 문장에서 회화에서 가정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ow don't get any strange ideas about becoming a fortune teller 이게 무슨 얘기냐면 don't get any strange ideas 이상한 생각들을 얻지마 무엇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냐면 fortune teller가 되는 이상한 생각을 갖지마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터무니없는 생각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끝낸 거죠 자, 그럼 A를 볼게요 The man wants to know the future true, false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그냥 옛날에 그걸 몰랐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뿐이지 진짜로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B를 보면 The woman is a fortune teller 영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The man took a plane for the first time 자, 어디에 X죠? For the first time 이런 얘기 아니고 The man left his hometown permanently 자, 그럼 permanently가 저기에는 무슨 말을 갖기 때문에 For good과 같기 때문에 자, 이제 from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바라보고 그 다음에 떠나고 이렇게 이제 사실 여기 전체 앞에 여러분 보시면 유닛5에 유닛5에서 다루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전치사가 방향성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바라보고 그 다음은 아, 저리로 가야지 그런 다음에 떠나고 그 다음에 떠나서 자꾸 멀어지다가 가로지르고 관통하고 접근하고 도착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여기서 저쪽을 바라봤어요 전치사 So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떠났어요 바라보고는 떠나요 출발 자, 전치사 From 그 다음에 멀어지면 away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들판을 가로지르면 across 어떤 뭐 터널을 지나면 through 그 다음 저쪽을 향하고 있으면 toward 그 다음 거기 도착하면 to 그 다음 들어가면 into 이렇게 이제 쭉 흐름이 있으니까 나중에 유닛5에서 뭘 공부했는가 하면 For 들어가는 거 뭐 있었지 이러면 For good 이렇게 떠올리시고 From 들어가는 거 뭐 있었지 From out of nowhere네요 자 그러면 From 다음에 아랍으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From nowhere 하면은 없는 데로부터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런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탁 나왔어 무슨 때 갑자기 From nowhere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탁 나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유령인가 됐어요? From nowhere 갑자기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줄 보시면은 From이 나오면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From to 구조가 나오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란에서 무덤까지 말해보시면 From cradle to grave 이렇게 됐어요 From A to B 구조에서는 한정사를 쓰지 않아요 자 뭘 쓰지 않는다고요 한정사 안 써요 그래서 From A to B에서 명사 명사 이렇게 빵빵 넣어요 그 다음 옆으로 가보시면 From door to door 라는 표현이 있죠 옆에 옆으로 옆에 바로 옆에 마지막 줄 From door to door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행상한다는 거예요 뭐 그걸 행상이라 그럽니까 집집마다 하여튼 벨 누르고 물건 팔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From door to door 뭐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왜냐하면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자기 머리 감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벨 눌러서 나가보니까 뭐 팔려 그래요 아주 싫어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개인생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집을 이렇게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에 다닥다닥 사는 거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고 조금 경제력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혼자 살고 싶지만 그러면 비싸니까 둘이 붙어 사는 집 집을 이렇게 둘을 붙여서 만드는데 그러면 출구가 이제 양쪽 끝에 있어가지고 서로 만날 일이 없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넷 칸짜리 집이 만들어지면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집 문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쪽 벽면에다가 문을 만든다고요 서로 마주칠 일이 없게 그런 다음에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계단 타고 위로 올라가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칠 일이 없게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 좋게요 안 좋게요 도로 사가 가다가 막다른 곳이에요 뚫리지 않았어요 그럼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은 좋은 집이게요 안 좋은 집이게요 자 잠깐 생각해보죠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러면 통행량이 많다 적다 적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은 좋은 집이에요 개인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어 투 도어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되게 싫어하는 일인데 또 이게 한편으로 또 뭐가 있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시작을 도어 투 도어로 해요 도어 투 도어로 청소기 같은 거 팔고 젓가락 숟가락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팔다가 그러다가 그러다가 막 성공해요 예를 들면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기할 때 처음에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발음하시면 from door to door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표현도 중요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가볼게요 또 그 from hand to hand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보다 이제 좀 중요한 말 시험에도 나왔던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앞에 동사를 리뷰를 쓰고 이 사람이 사는데 from hand to mout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게요? 그 사람이 사는데 손에서 입으로 살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근근하게 살았었다 근근하게 살았다 근근하게? 근근히? 근근히 살았다 이 말을 이제 벌어서 바로 그냥 먹고 입에 풀칠하는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표현인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좀 내용이 굳이 굳이 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는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다음 줄을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저번에 한 번 봤던 말이에요 파란 하늘에서 튀어나왔다라는 말 out of the blue 저 앞에 나왔던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on the spur of the moment 아주 많이 씁니다 spur는 박차를 가하는 갑자기 빵 말차고 튀어나갔다는 spur 자체도 좋고 on the spur of the moment 할 때 이런 표현 전체도 좋고요 이런 걸 이제 발음을 하실 때 여러분 on the spur of the moment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입에다 자꾸 올려보고 그래야 전체사 앞에 on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눈으로만 보면 spur나 moment만 보이거든요 입으로 말하면은 자 발음해 보시죠 on the spur of the moment on the spur of the moment 이런 게 이제 소리를 듣다 보면은 on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야지 안심이 되니까요 예문은 the car came from out of nowhere 원래 안 보였었다고요 nowhere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탁 튀어나와 그러니까 갑자기 왔다는 얘기죠 and they smashed into the tree next to us 했고요 next to us 밑줄 긋고 next to us 품사 뭐예요 형용사죠 자 무엇을 수식하는 tree 자 우리 옆에 있는 나무 이런다는 얘기지 우리 옆에서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무를 먼저 말했고 나무의 장소를 뒤에다 받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매쉬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 여러분이 아마 테니스? 이런 거 아니면 탁구? 이런 거 할 때 뭐라고? 세게 후려치다 스매쉬가 여러분 스매쉬 밑줄 긋고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 주어는 누구예요? 스매쉬의 주어 a car죠 그렇죠? 그러면 차가 뭐를 후려친 거예요? 차가 쾅 박힌 거예요? 박힌 거죠 뒤에 선치사 into 그러니까 스매쉬 인투 하면 걔가 쾅 하고 와가지고 걔가 찌그러졌죠 비슷한 말 해볼게요 차가 충돌하고 그런 너무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c로 시작하는 단어 crash 그런 말이 얘가 뭐를 추락시켰느냐 아니면 지가 추락을 했느냐 지가 충돌을 했느냐 그럼 얘가 자기가 충돌한 거잖아요 자기가 스매쉬 세게 자기가 쳤잖아요 그래서 쿵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매쉬는 자동사고 인투라는 말을 통해 어디에 박았는지를 얘기했다 이거죠 스매쉬까지 하지 말고 그냥 보통 자동차는 달리죠 그러니까 스매쉬 너무 세게 달렸으니까 스매쉬라고 한 거고 보통 자동차로 쾅 충돌하다 영어로 뭐라고 run 인투 자동차로 치면 뭐라고 run 여러분 나무가 있었어요 달려가지고 쾅 run 인투 근데 여기 고양이가 있었어요 치어요 달려가서 자 이렇게 가죠 run over 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좀 있으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scratch를 볼게요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시험에 나왔고 scratch는 바닥을 긁는 거잖아요 scratch가 긁는 거잖아요 바닥을 긁잖아요 그래서 맨 바닥 맨 처음부터 이런 얘기고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되게 창의적이고 열심히 하고 되게 좋은 칭찬이죠 다음 이쪽으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시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세 개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onset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onset이 시작 맞는데요 다음 줄을 보시면 from the outset 그 말도 보이죠 outset도 시작이에요 그래서 onset도 시작 outset도 시작 이렇게 되는 건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어울리는 동사가 set인 거예요 setting을 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set하고 on을 쓰는 거는 켜다라는 의미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set out이라는 것의 out은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여튼 두 개 다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Kristen is good at making 디저트 recipes 여러분 recipes 아시죠 가사 명사입니다 디저트 만드는 요리법 1번 2번 3번에도 여러 개 구분이 되니까 그런데 디저트 레시피스를 만드는데 시작에서부터 만드는데 능숙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쵸 근데 여러분 making 디저트 레시피스 from scratch 밑줄 그으시고 이거 자랑거리에요 그냥 그래요 굉장히 자랑거리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되게 다른 게 요리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커피 마시고 시리얼 먹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시리얼 먹잖아요 우유에다 시리얼 먹고 그다음 점심은 샌드위치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일이 저녁에만 있는데 저녁 때도 같이 먹을 때 보면 테이블 위에다가 감자 구워놓고 빵 구워놓고 잼 발라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리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끔 요리 좀 했다 그러면 뭐로 맛을 내는 거예요 뭐로 이건 되게 훌륭한 요리다 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와요 디저트라든지 소스 이런 거잖아요 디저트나 소스 같은 거 그러면 디저트나 소스 같은 것들을 집에서 만들어요 시장에 슈퍼에서 사와요 슈퍼에서 사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from scratch잖아요 슈퍼에서 알렌드라슨 같은 그런 걸 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맨조리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하는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냥 뭐 이게 자랑거리냐 이러는데 평소에 안 한다고요 제가 미국에 2001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살다 왔는데 제 친구네 부모님 집에서 살았었는데 한 달 동안 저랑 저희 애기 아빠랑 애들 두 명이랑 네 명이서 가가지고 그 집에서 얹혀 살면서 제가 무슨 요리를 했겠어요 집에서도 요리 안 하는데 근데 집에서도 요리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요리 했겠어요 근데 뭐 몇 번 이렇게 좀 먹었죠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제가 가고 제 친구한테 어머니가 다 하신 말이 평생 살면서 저렇게 냄비 많이 쓰는 사람 처음 봤다 얼마나 요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상당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10분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